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음향이 진짜 좋아서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는 게 하나도 안 들려요. 여러분 즐기고 계셨던 거 맞죠? 확실하죠? 기억하나요? 우리 함께 했던 시간? 이렇게 크게 부르셨는데 이게 음향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서 살짝 서운할 뻔했거든요. 괜찮죠? 하지만 마지막 한 곡이 남았다는 거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한 곡만 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한 시간 즐거우셨나요? 네! 그래요. 제가 네이코만은 네이코만은 여러분 자신 있게 해요. 왜 그래요? 우리 콕콕한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네이코만은 아쉽게도 color 여러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는 분 같이 따라해주세요. 네, 마지막 곡은 홈런한 곡이고요. 여러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 인사드리고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밤 보내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